안녕하세요. 메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HBPE 실적에 달렸다. FIT PMI 지수 온수반 냉수반입니다. 월요일날 이번주의 일정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PMI 지수가 발표가 됐죠. PMI 지수는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다른 곳에서는 별표로 표시가 되고도 합니다. 별표가 5개, 별 5개만점에 별 5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빨간색 아니면 별 5개니까요. PMI 지수, 펄처싱 매니저. 웬만하면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PMI 구매,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경을 담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근데 어디요? 메뉴팩처링,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 아니고요. 서비스업은 또 금요일날 나오죠, 후반부에. 메뉴팩처링, PMI인데 보통 저렇게 그냥 파이널 메뉴팩처링 PMI로 나왔죠. 앞에 단체 이름이 안 붙으면 그냥 뭐라고 한다고. 어디서 하는 거라고 했죠? 마켓이라는 설문조사에서 했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름을 달고 나가는 그 PMI라고 했죠. 스탠다드 FS, 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잖아요. S&P라고도 하는. S&P의 제조업 PMI입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를 했네요. 예상치 50.9인데 실제치가 51.3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50이 넘으면 뭐라고 했죠? 설문조사니까 설문지를 돌렸는데 5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담당자 분들께서 앞으로 향후 구매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죠. 그런데 예상치도 50이었는데 실제치도 51.3이 나왔고 바로 전에는 이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높게 나왔는데 예상치는 50 밑이었는데 실제치가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딱 그냥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면 뭐예요? 계속 말한다라고. 50 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50 넘으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걸려있냐면 계속 말했듯이 파워르장 그리고 FRB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주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야 된다고 했죠. 안 힘든데 금리 인하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안 힘든데. 그렇죠?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나빠야 돼요. 너무 나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실업자도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가서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실업수당 청구는 높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PMI, 설문조사였더니 자신감이 없어야 돼요. 50 밑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파월이 보기에 너무 힘들어하네. 얘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주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전적 의미랑은 달라요.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실업자가 많으면 안 좋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으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좀 어렵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50 넘었으니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매 담당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좋다는 거네요. 그것도 예상치보다 더 좋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자신감이 또 높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추세를 보면 코로나 때 한 번 완전 자신감이 전혀 없죠.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높아졌다가 이제 다시 저기를 찾았죠. 평정심을 찾았고. 다시 또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지금 50 이상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제치는 지금 계속 1, 2, 3, 4, 5. 다섯 번 연속 50 이상이 나왔네요, 실제치는. 그렇죠? 그다음에 PMI가 하나 또 발표되죠. 이번엔 어디서 발표되는 거죠? ISM이라는 단체에서 발표되는 거. 그렇죠? ISM이라는 단체에서 발표되는 거. 이것도 빨간색이고요. 실제치가 48.7로 나왔네요. 예상치가 49.8. 이건 예상치 하회했네요. 그렇죠? 두 개가 갈렸죠. 스탠다드 M4S에서 PMI, ISM에서 PMI. 방식은 똑같아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50 이상이니, 50 미안이 점수 매겨서 받아서 이거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갈렸죠? 스탠다드 M4S 거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 50 이상이고. 이 ISM은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또 그것도 50 이하고. 그렇죠? 바뀌었네요. 반대네요. 그런데 또 반대가 아까 말한 대로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아까 원래는 사연적 의미로는 50 이상이 나오는 게 좋은데, 예상치 상회가 좋은데.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거죠?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50 이하잖아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네? 얘네 좀 죽을 건가 보다. 금리 인상은 절대 안 되겠고,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도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겠는데 이러고 있겠죠, 이걸 보면. 이거는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ISM이.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이 나온 게 한 번밖에 없어요, 최근에 여기. 그리고 다 50 이하가 나왔죠. 예상치든 실제치든 다 50 이하예요, 얘네. ISM은. 그렇죠?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죠. 50으로 좀 다가서고 있다. ISM이 스탠다드 M4S에 비해 좀 보수적으로 느리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50 이상 나오고 예상치 상위가 나오는 게 지금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부 지표에서 주요 볼만한 것들은 이겁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이 두 개죠? 마이너스 3.7 하나 보이고, 마이너스 3.9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제일 크게 마이너스가 났네요. 3.9 뭐예요? 프라이스. 가격.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뉴 오더. 새로운 주문.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빠진 거예요. 새로운 주문을 안 했고, 새로운 주문을 한다고 해도 그 가격이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문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주문을 안 했고, 새로운 주문을 했는데도 싸구려, 싸구려 한 거예요. 싸구려. 싸구려 자재들을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상치 하회가 나온 거죠. ISM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주문에서 위축이 돼서 주문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힘들면,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네. 제조업이 너무 힘들다. 서비스업까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해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일정들이었습니다. 월요일은 별게 없었고요. 긴랩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요즘에 두각을 나타내는 요즘 트렌드의 기업이긴 한데, 아직 시장의 인지도라든가 시가총이 크지도 않죠. 이 화요일부터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베스앤바디, 이것도 소비재잖아요. 비누랑 샴푸 이런 것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LG 생활건강의 생활용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전에 나오고요. 화요일날. 그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아까 그냥 휴레패커드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휴레패커드가 있고,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레패커드는 HPQ고, HPE는 엔터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이 HP 엔터프라이즈가 이 실적이 지금 중요하다. 뭐해? 워낙에 지금 엔비디아에 다 관심이 몰려 있잖아요.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그 당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려니. 욕 하나도 안 먹었겠죠.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테슬라, 로블록스 이런 거 급락해서 다 빠져도 엔비디아 하나로 다 날릴 수 있었는데, 다 지나간 얘기니까요. 어쨌든 엔비디아와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사실 SK인X가 HBM을 만드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전체적인 판을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판을. 엔비디아는 뭐하는 회사라고 했죠? 엔비디아는 그림만 그리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설계도만. 공장이 없어요. 설계도를 그려서 TSMC에 만들어달라고 넘기죠. 그럼 TSMC가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AS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후공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맨 첫 단에는 도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ARM이라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빌려다 쓴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 개인용 PC에 쓰이는 건가 이게? 개인용 PC를 그렇게 비싼 DPU를 달고 뭐하러 합니까? 거기다 돈을 그렇게 드릴 수도 없잖아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죠.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누구 있어요? 지금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회사들이죠. 데이터센터 전체를 구축하는 회사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를 만드는 업체는 누구예요? 서버. 바로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 데일 컴퓨터, 레노버. 우리 옛날에 PC 살 때 고민했던 그 브랜드들이잖아요. 맞죠? 데일 살까, 휴레페커드 살까, 레노버 살까 고민했던 그 컴퓨터 메이커들이잖아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다 이름이 잊혀졌죠. 왜 잊혀졌죠? 애플이라는 모바일 시대의 왕자가 등장해버리니까 얘네가 다 잊혀져버린 거죠. 거기서 둘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델은 상장 폐지를 결정해요. 어차피 우리 주가 제대로 평가 못 받으니까. HP는 무슨 결정했냐? HP라는 회사, 컴퓨터 담당 회사랑 분사하고 요즘에 뜨는 분사를 따로 했어요.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 얘네가 데이터센터 서버를 만드는 회사예요. 서버는 거기서 자료를 뿌려주는 회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우리가 손님이에요. 우리 손님들이 데이터센터라는 서버에서 엄청난 정보의 양들을 받는 거죠. 서버가 대장 컴퓨터, 알파 컴퓨터 같은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서버를 깔아주는 회사들이 HP, 델, 요즘에 뜬 업체 누구예요? 슈퍼마이로 컴퓨터. 걔네가 원래 저가로 뿌리던 업체인데 마진을 많이 남기려다 보니까 슈퍼마이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니까 엄청나게 떠버렸죠. 델, 휴레페커드, 슈퍼마이로 컴퓨터, 레노버. 아까 이런 회사들이 컴퓨터 시대에, 윈텔 시대에 잘 나가다가 애플의 아이폰과 모바일 시대에서 완전히 쳐져서 컴퓨터가 하나도 안 팔리다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센터 서버로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 대컴퓨터, 레노버. 이런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에 서버가 많이 깔린다. 그럼 그 서버에 들어가는 두뇌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계속 수요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휴레페커드, 2013년도 1분기 실적을 볼까요? 이번에 장후에 나오는 것은 2013년도 2분기 실적이에요. 바로 전분기 실적입니다. 일단 레비뉴가 마이너스 14%,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4% 감소했고요. 순이익이 23% 감소했습니다. 그걸 주당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24% 감소했고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이 지금 조정 순이익도 마이너스 24%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그렇죠? 전반적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차선이죠, 사실. 오르고 그걸 또 뛰어넘는 게 제일 좋은데 내렸지만 그 시장 컨센터스보다 높으면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이 비중이 높은 까만색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버입니다, 서버. 서버가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 거죠. 여기서 살아난 거고 인텔리전트 엣지. 이 엣지가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디바이스, 냉장고 끝에 엣지 디바이스 있잖아요. 끝에 쓰는 거, 냉장고. 무슨 난로, 핸드폰. 이런데도 AI가 탑재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데서 새로운 컴퓨터 시대에서 저물어버렸던 그 지금 이 잠재성을 여기서 다시 폭발시키고 여기가 지금 17.4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서버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마이너스가 났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뛰어넘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2023도 1분기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2023도 1분기 거니까요. 말 설명했습니다. 휴렛프커드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뭐가 원인 서프라즈냐? 이익이요. 다음에 보시면 주당순이익이 원인 서프라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주당순이익이 지금 4분기 연속 원인 서프라즈가 나와서 이 부분에 지금 시장에 더 주목을 해준다면 마진은 많이 남겼네? 이러면 주가는 오른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델컴퓨터가 발표를 했죠. 보도록 하죠. 델만 보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하고 휴렛프커드 지금 레노버 전부 다 서버 시장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애들인데 델컴퓨터는 매출액도 원인 서프라즈였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주당순이익도 주당순이익도 여기까지 원인 서프라즈 3분기 하다가 여기서 원인 서프라즈가 나왔어요. 시장에서 여기에 주목을 해버렸거든요. 매출액이 델이 늘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델이 서버를 많이 공급을 하니까 엔비디아가 좋겠네 했는데 얘가 마진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꺼지긴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델은 돈이 안 남는데 엔비디아가 돈 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슈퍼마이루 컴퓨터가 좋은 이유가 슈퍼마이루 컴퓨터는 싸게 서버를 제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이라든가 휴렛프커드는 이익을 적게 남겨서 장사를 하고 슈퍼마이루 컴퓨터는 이익을 제일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오늘의 한 줄 매드평 그래서 휴렛페커드 엔터트프라이즈의 실적이 엔비디아와 연관된 건 사실인데 결론은 서버는 곰이 만들고 돈은 엔비디아가 번다. 엔비디아